바로 사탕수수 추출물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인데 이 아이를 화장품으로 넣으면서 다른 보습성분과 같이 사용하면 좀 피부가 톤이 업되고 매끈해진다 각질이 좀 정돈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성분이죠 독도 토너 이 아이의 특징을 봤더니 얘는 사탕수수 추출물이 일곱 번째 들어가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미니멀한 전성분 16가지 근데 왜 성분이 적은 게 좋다고 그랬죠? 맞아요 너무 쓸데없는 애들을 많이 넣다 보면 음식도 뭘 같이 추가를 하면 얘가 잘 맛이 배이고 섞이게끔 하는 뭔가 참기름도 넣어주고 뭔가 막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 애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미니멀한 전성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부틀렌, 글리세린이 2, 3번째에 있어서 함습성, 보습성분 딱 맞췄죠 얘는 150ml 얘는 200ml예요 용량도 크고 가성비도 좋다 200ml에 15,000원 화장솜을 반만 쓰는 2분의 1 화장솜 요거에 지금 해봤는데 일단 이게 스킨팩용 같은 화장솜에 바르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닦아내기만 하면 안 되고 요런 토너는 스킨팩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 각질 제거 아하나, 바하, 사탕수수, 발효가 들어간 애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두면 그 사이에 각질을 좀 더 제대로 정돈해줘요 닦아내기만 하면 부족하다 스킨팩이 반드시 보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스킨팩이오